오늘의 게임 땡스 라이트라고 하는 고마워요 빛입니다. 설명이 하기 전에 바로 시작되네? 소리가 개 큰데? 잠깐만! 타임을 혹시? 그런 게 없네? 어, 일단 이 게임의 설명은 2D였던 물체를 빛을 비춰 3D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사실 근데 뭐 해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뭔가 뭐가 뭐지? 징그러운데? 어? 피해주고 한번 더 피해주고 어? 뚫렸는데? 어 아, 빛을 뺏어서 이제 3D 붓을 2D로 만드... 뭐야? 자체 검열을 하는데? 이 스톱은... 그거 띄워가지고? 어... 아직 살아있어? 아니 뭐지? 어떻게 살아있지? 귀엽네, 이 친구? 뭐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일단... 데모 버전이라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해보면 알겠죠? 땡, 슬라이트 일단... W, S를 움직일 수도 있고 스페이스로 점프 좌클릭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우클릭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후레시는 어떻게 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마우스로 이렇게 화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띄기 버튼이 없는 걸 보아하니까 뭔가 쫓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혀있는 설명이 영어인 거 보니까 탭 그래픽, 랭기지 한국어 내가 이게 한국어를 모르나? 이게 내가 한국어를 모르나?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내가 한국어를 앞에 두고 이게 한국어를 모르진 않는데? 음... 음... 한국어요, 한국어 아,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구나 아니, 꽤 긴데? 일단 시점이 좋댔어요, 스님! 시점이! 시점이! 시점이... 버그가? 아니, 원래 이런 건가? 어, 됐다. 오, 1인칭을 오 좌클릭으로 빛을 비출 수 있고 빛을 비춰 이 문을 열어라 왜냐면 올라, 스페셔바 점프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어, 이렇게 평면에 또 물체가 3D가 되는 오, 이런 느낌 뭔가 F 연구일지 9509505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평소에는 마른 스펀지였다가 물을 머금으면 무거워진다 이... 땡땡... 이... 모모도 빛이 없으면 말라있는 스펀지 같지만 빛을 비추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물론 특수한 빛이 필요하지만 너는 그걸 가지고 있을 거랍니다 난 이걸 믿는다고? 난 이걸 믿네 이분은 보시오 F를 누르면 F? F? F를 누르면 집을 쓰는 건가? 이렇게 비춰 아, 이렇게 집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얘를 비춰서 여기다 놔네, 여기다 놔 얘를 비춰서 얘를 집... 얘를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어, 되나? 어, 됐다 요런 느낌 뭐지? 뭔가 나에게 또 뭔가 설명해줄라는 뭔가 있었는데 내가 뭔가 건너뛰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세모는 안되고 동그라미만 이라는데? 그니까 저 세모를 동그라미로 만들 방법을 찾으라는 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야 되지? 뭔가 설명이 있잖아, 내가? 여기다 이곳은 특수한 빛의 신기술을 점차 다양한 모습과 더 큰 것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언론에 잘 보이게 하려면 우리 연구소문에 이 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로 너무 세상에 이목만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너가 연구소로 들어올 수 있겠지? 내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가 본데? 그러니까 세모는 안되고 동그라미만 세모는 안되고 동그라미 세모는 안된다 무조건 동그라미라는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이렇게 나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보니까 뭔가 내게 깊은 뜻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모르겠는데? 어? 얘 왜 원통이 됐냐? 왜 된거지? 왜 됐지? 모르겠지만 일단 깨졌으니까 뭐 음 일단 깨졌으니까 뭐 딱히 큰 문제는 없겠죠? 아니 깬 것도 깬 거니까 우연의 일치도 깬 거니까 음 오케이 우측통이구나 알겠습니다 우측통행은 인정이지 왜 이렇게 무섭게 따라오는데? 넌 뭐야 이씨 아직 안 끝났구나? 오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느낌 뭐지? 뭔가 설명이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는 아 이렇게 길게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길게 보일 수 있는 음 진짜 약간 공간 지각 능력이 좀 필요하겠네? 난 그거 좀 많이 딸리는데? X키 아 잠깐만 아니 흠 별언데? 리스탈트 버튼이라는 걸 가려줬었었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걸 가리고 나서 나에게 이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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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읍기네? 좋습니다 저 오르막길을 나 오르막길 걷는 거 힘든데? 나 나 오르막길 걷는 거 빡센데 사실 퍼즐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오르막길을 걷는 게 아닐까? 문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무서운 공간인데?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죠? 오 깜짝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퍼즐들이 진행되지만 시연의 특성상 게임 플레이 호흡이 길지 못하니 ESC 셀렉트 스테이저를 통해 2챗토와 3챗토 또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퍼즐의 기밀과 배경 아니면 계속 플레이해줄 수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다라는 말인 거 같네요 네모만 된다 어딨는데요? 네모가 네모 어딨니? 여기 있다 동그라미인데? 너무 어두워 얘를 뭔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모 같은데? 어? 아닌데? 하지만 네모인 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 네모인 척을 할 수 있는 아이? 못하네요 아쉽게도 음 갖다 치워버리고 이게 후레쉬를 비춰야지 뭐가 보이는데 이것도 약간 동그라미 원인데? 음 뭐가 좋을까? 뭔가 애초에 잘못한 거 같죠? 네모를 만들기 약간 이 게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 같은데 아직? 뭔가 이 게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 같은데 나? 근데 뭔가 된 거 같아 뭐지? 사실 그냥 퍼즐을 푸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빛을 비춰서 그 안에는 도형 맞추기가 아닐까? 뭔가 내가 이게 퍼즐 게임이 아니라 도형 맞추기 게임을 하는 기분인데? 어렸을 때 못한 걸 지금만 보지니까 뭔가 느낌이 묘하긴 하네? 뭘까요? 오 열어주고 뭔가 저기도 닫혀있지만 모르겠네요 리스탈트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얘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열어주는 음 고런 느낌 그럼 여기가 열리겠죠? 좋습니다 리스탈트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렇다는 건 내가 뭔가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할만한 뭔가가 있다는 것 같죠? 도미노처럼 뭔가 쌓아야될 것만 같은 기분인데 여기? 도미노 같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봐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비춰 비추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비추고 어 뭔가 원치 않지만 됐으니까 뭐 그쵸? 뭔가 뭔가 다 하진 않는데 됐으니까 깨면 깬거지 얘도 뭔가 뭔가가 필요한데? 네모 네모가 필요하다 네모가 필요하다 음 이러면 뭐가 된거지? 음 음 음 음 음 어허 다시 시작을 해야될 것만 같은 기분인걸? 그쵸? 뭔가 이제 네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린 여기서 보면 저 아이는 네모인데 어? 이 아이가 있었잖아 아니 뭐야 잠깐만 집혀줘 얘들아 잠깐만 아니 친구야 안돼 아래를 못봐 아니 잠깐만 다시 해 그냥 집으면 되잖아 모르겠는데 뭐지? 내가 뭔가 공중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 누가 봐도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만들어봐 얘도 놓고 뭔가 얘도 놔 그 다음에 뭔가 얘도 놔 저 공을 이렇게 굴려서 어? 이거 막으면 안될 것 같은데? 얘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공을 뭔가 굴려서? 아 이거하고 얘를 빼야겠다 그러네 아 꼭 이렇게 해서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도 되겠구나 그러네 네? 멍청이가? 나 뭐하는 새끼지?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어 깼다고 말도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어? 뭔가를 집었어 근데 이렇게 무섭냐? 뭐야 공포게임 같냐? 게임이? 기분 탓인가? 그렇게 뭔가 좀 무서운데 게임이? 이렇게 하면 이제 1챕터를 끝낸 것 같죠 아무래도 어 작은 틈? 1채울 2채울 3채울 4채울 3채울 게임이 진짜 무서운데? 코즈미코러 장르마냥 3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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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느낌로다가 약간 공포감을 심어주는데 진구야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는 길이 없는데 가는 거 맞니 맞는 거겠지 음 빛을 비춰서 하고 뭐지 어 아 우클릭 아 이렇게 다 지금 아 아 투디로 만들 수 있는구나 다시 이렇게 우클릭 눌러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그 신비한 빛 모시기 다른 빛 모시기구나 뭐지 안 비췄는데 넘어가서 오케이 다시 시작해 일단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넘어간 다음에 빛을 비춰서 뭔가 다시 3D로 만들어서 이제 이걸 다시 옮기는 그런 느낌의 퍼즐인 것 같죠 이분은 넘어가서 빛을 비춰 화면 얘가 이제 움직이고 좋습니다 쉽네 아직까지 이런데다가 이걸 지워놓는 게 맞나 누가 봐도 이제 곧 무너질 것만 같은 기분인걸 음 엑스 표시가 돼 있는데 F를 누르지 말라는데 안을 뭔가 비기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인가 본데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비춰서 이걸 가져와 가져와서 가져와서 모셔 얘를 안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뭐지 잠깐만 너 여기 나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얘를 완벽하게 칠해서 얘를 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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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펴야 하는데 됐다 짚고 다시 자 자 잠깐만 기다려봐 뭔가 다른 방법으로 파회 넌 뭐예요? 니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 왜 여기 와있냐? 뭐야 응? 뭐야 뭔데 왜 왜 뭐야 이거 왜 가로막고 있는데 아니 뭐냐 뭐 멈춰놓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칠해 이렇게 얘를 투디로 만들고 집어서 이쯤에다가 두면은 지금이야 나가 어디야 어딘데 왜 아니 이 자식 봐라 이거 야 야 야 다시 넘어갔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옅다 됐나 하고 다시 넘어 오 하고 가만히 있어 다시 넘어 어 이상하다 어 어 이상 어 어 어 이상 어 이상하다 아 보이지 않는 벽 있는데요 하나 흠 여 위에다가 갖다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넌 가서 내려오는거 BP 주고 공화 뭐 이것도 뭐 머그에요? 눌렀잖아 아니 왜 아니 왜요 뭐가 문제 뭐가 문제인데 또 이건 아니 잠깐만 나아 정신 나갈 것 같네 뭔가 이상한데 뭔가 버그가 나고 있는게 분명해 어 봐봐 이번엔 또 이상하다니까 아니 뭔가 이상하다니까 이거 뭔가 분명히 이상한데 아니 확실하게 이상하다니까 이거 야 잠깐 기다려봐 제대로 풀자 뭔가 제작자가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게임이 이렇게 푸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로 가서 빛을 비춰 됐나? 됐나? 휴 휴 된거지 깬거지 음 게임 모르겠네 당시에 모르겠네 뭐가 있는데 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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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 흘러가는데? 뭘까? 아아 아니 이런 이걸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 넘어가서 이 공들을 지불한 소리잖아 뭐지? 뭐지? 그래서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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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멈췄는데요? 하나 갖고는 안되지 않을까? 하나 하나 가지고는 안되지 않을까? 야 이게 세 개가 더 필요한데 이게 왔나? 뭐가 뭐가 이상하다? 다시 해야겠지? 음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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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전님 게임이 이상해요 장전님 게임이 게임이 확실하게 이상한거 같은데? 그렇지 안꿀러와 앞에서 하면 안되는거 같고 옆에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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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멈출수만 있다면 내가 더 기회가 있다면 세 개? 안되지 않을까? 알았다 사실 그림자 이렇게 빛으로 멈춘게 아니라 내가 하나씩 옮기는게 아닐까? 드리블을 해야되는게 아닐까? 내가 놓치고 있는건 사실 그게 아닐까? 해볼까? 이거 딱게 간다 드리블 하면은 바로 달려가서 하나 둘 셋 이거네 어 이거네 이거네 어 이렇게 푸는거네 음 알았다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푸는거였네 드리블 어렸을때 축구하면서 안해본 드리블을 해야되는거였구나 근데 공 4개 드리블은 처음이네 음 한개도 힘들었던 내가 이제 4개까지 드리블하는 실력을 가졌더니 이거 굉장한 게임이네 이거 축구실력이랄까 아니면 뭐 약간 뭐라야될까 꼼수라야될까 좋습니다 뭐 깬건 깬거니깐요 왜냐면 정법으로 깨는게 안먹히니까 정법으로 깨는게 얘네들이 굴러가면서 그림자가 안먹히니까 어쩔수 없지 않을까 좋습니다 얼마나 높이는거야 나 계단 싫은데 계단 본론데 그래서 뭔가 저기있는 버튼을 눌러야한다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공을 아하 어디야 일단 양쪽을 다 없애 그 다음에 얘를 놔 얘는 왜 다 아 얘 아래가 공이었지 맞다 뭐지 기억력이 좀 말이 안드네 일단 둘 다 없애고 위에 걸 넣고 일로 굴러가면 안되는데 얘는 왜 이번에 일로 굴러가냐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인가 아까 오른쪽 각도에서 쐈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자 여기서 얘를 놓아 아 얘가 있어서 그런거구나 그 다음에 얘를 놓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된게 아닐까 좋습니다 열린거겠지 양쪽 다 넣어야 되는건가 설마 아니 그런 아니 그런가보네 나에게 왜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아니 아니 그럴 수가 얘 지우고 얘를 놔 갈 때쯤 얘 없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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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일로 굴러갈텐데 그러니까 원통 먼저 해야 되나보다 원통 먼저 일 없애고 원통을 만들고 얘를 없애 아 이렇게 오른쪽에 먼저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얘를 만들고 얘를 없애고 이러면 갑시다 아 나 잘하는데 R을 누르면 돌릴 수 있다 F를 누르고 R을 눌러 R 뭐지 아 그러니까 얘를 R을 얘를 R F를 누르고 R을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면 원이 안되는데 아 이렇게 채우고 아 이 검은건 어떻게 채우냐 아니 검은게 되나 아 이렇게 채우면 되나 그러네 뭐야 이걸 이렇게 깨는게 맞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라고 만들어놓은거지 진짜 도형맞추기 게임하는 기분이네 뭐랄까 신박한 기분 이랄까 아 진짜 약간 도형맞추기 퍼즐 게임하는 기분인데 심지어 알아서 잘 맞아 틀려도 다음 어디야 여긴가 뭔가 제대로 깨지 않아도 잘 맞아 되게 잘 되게 관대해 문도 보면 말이죠 빈틈이 있어서 마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인데 일단 얘가 누가 봐도 동그라미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안 집히는데요 아 됐다 좋습니다 아 다 똑같이 생긴거구나 그냥 맞추는거구나 그냥 맞추기만 되네 됐나 됐다 뭘까 다음 퍼즐 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모 네모 그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 좋습니다 뭐지 아 아 뭐지 아 5 넌 뭐니 6 넌 뭐니 2 넌 넌 뭐니 3 3 이게 뭐랄까 근데 확실히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게임이 진짜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약간 수상한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 3 3 더하기 3 더하기 9는 3 더하기 9는 근데 9가 이게 이쪽이 방향이 아니잖아 3 더하기 9는 3 더하기 9는 3 더하기 6이잖아 3 더하기 6은 9요 다음을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베란다 창문을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밖에 시원하네 좋다 다음이 뭔가 이제 가라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맞추라는 것 같은데 그 약간 균형에 따라서 약간 뭔가 이렇게 굴곡에 져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굴곡에 져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검은색 빛이 안되면은 고장이 난게 아닐까 후레쉬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고장이 났어 이 새끼 이거 왜이래 자 다시 봐보자 약간 이 느낌? 아니 야 잠깐만 아니 안 비춰준다니까요 날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저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가? 나 정답 아니? 야 응? 이게 뭐야 나 정답 아니? 아니 계속 무시를 해보이시네 그러니까 조금 요리조리 바꿔서 이 굴곡을 이용해서 뭔가 요리조리 바꿔서 이렇게 됐다 휴 아다리마길 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간절하게 두 손까지 못 모으니까 한 손은 게임 플레이어야 되니까 한 손만 모으고 나서 이제 간절히 빌어야 되는 거잖아 또 시작됐네 이 새끼 이거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네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비보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거 좀 기괴한데? 어린 나이가 목표적으로 비보잉하고 있으니까 뭔가 어 뭐야 오 일단 오늘 한 게임 고마워요 빛 이라고 하는 빛을 비춰서 2D 혹은 3D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3 113 242 248 254